개념 172번 명제 P이면 Q이다에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서로 바꾸거나 부정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번 보시면 Q이면 P이다 이것을 원래 주어진 명제 P이면 Q이다의 영명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결론 둘 다 부정한 그리고 가정과 결론의 위치도 바꿔버린 Not Q이면 Not P이다를 명제 P이면 Q이다의 대우라고 합니다. 개념체크 1번의 1번 보겠습니다. Not Q이면 P이다는 Not P이면 Q이다의 가정 결론 위치도 바뀌었고 둘 다 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대우라고 합니다. Not 2번 보겠습니다. Not Q이면 P이다 이것은 P이면 Not Q이다를 위치만 바꾼 거기 때문에 여기 되겠습니다.